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이자 나눔위기 한 병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콘텐츠학과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학과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던 행사를 지금 오늘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후문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후문에 왔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뽑기까지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박명론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학생의 사인과 사랑하시고 약불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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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든 스티커예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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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금마 학생 공연 운동 기념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저희 단과대 미디어랩스에서 개최를 하는 이번에는 이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매년 그래서 오버워치 대회라고 이제 저희 한국 문화 품대 작가와 선배들이랑 같이 팀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밤에 이제 오버워치 대회를 나가고 우승하면 상금이 무려 20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PC방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따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 문화 콘텐츠학과의 특별한 하루를 함께 보셨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순서냥대학교 공식 유튜브 계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